웅 디렉터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웅 디렉터님! 안녕하세요! 오케이, now it's director FUNNY KOO!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의자 옆에 예쁘게 있는데 사실은 데코고요 저는 서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I want to stand up and talk with you guys 사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많이 기다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랑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오늘은 그래서 좀 쇼케이스같이 제가 얘기만 한다기보다는 같이 이제 호응도 하고 얘기도 하고 의견도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준비한 내용들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유저 릴레이션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적 영상을 하나 만들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보고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동시 통역 쩔었다 동시 통역 쩔었다 뭐죠? 와 마비녁이 첫순간이에요 That's the first time of the Milleziens, first time. 그림 너무 예쁜데요? 아, 저 Milleziens이 막 해봤던 거. 아유, 타워 이거 사세요? 타워! ichen Ski 으응 보리가 좀 안 좋은 거 같아요. 15주년 이만큼 여러분들한테 어떤 느낌과 감동과 메세지를 드리는 게 좋을지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억에 남고 또 감동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가 지금까지의 와비로기도 이야기와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마비노기 개발실에서 랩을 맡고 있는데 네 반갑습니다 그 제가 아까 전에 좀 그 로기노기 랩에 대한 어떤 히스토리를 좀 설명해주고 싶었는데요 진짜 제가 여기서 한번 해명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 내려오래요 내려오래 아 그래요?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면 그랬더니 혹시 랩 할 줄 아세요? 해본 적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요? 오와 잘 됐네요 그러면 지금 그 음악 스튜디오 부스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구예요 1구 근데 거기에서 제가 1구에 그거 주고 2탄 얘기를 하시면 커버해주시지 막 2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또 하라고? 근데 제가 왜 했는지 아세요? 1구 때 이게 다른 사람이 시킬 거라면 당근을 흔들라고 했었어요 그죠? 말을 계속 안 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유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함께 하는 마미룸입니다 지금부터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2016년 10월 할로윈 파티 때 여러분들을 처음 뵀습니다 그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저는 뮤직기를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신규 시나리오였던 메멘토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채찍을 휘둘렀다고 체인 슬래시 신규 전액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초보 유저분들을 위해서 좀 더 이 블레시안 파타지 라이프에 좀 더 익숙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추억당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미노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챕터6의 G21 마무리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 뒤로는 챕터7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네 G22가 1부가 진행됐고 그 다음에 거친 폭풍이 뭐라고 2부가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유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승단 니즈가 되게 많으시고 그 옛날에는 뭐 요리를 1랭 내십이고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더 계속 그럼 마이크를 빼볼게요 괜찮을 거예요 마이크를 빼볼게요 진행을 했었고요 자이언트 유저분들을 위해서 전투 개편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이 여러분 공식이 어떠셨어요? 네 진짜요? 아 되게 이게 저희 개발실분들이랑 진짜 고의를 많이 하고 준비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그 공식이가 어떻게 태도가 난 거냐면 저희가 공식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공식 홈페이지 작업을 하던 중에 회의 중에 공식이 공식이 공식이를 하다가 공식이가 됐고요 그 공식이의 소망이 만들어질 게 이 편의성 개선이었어요 네 그럼 비하인드에 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인터액션 메이커 지금 해보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건데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터액션 메이커는 지금이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의 업데이트를 더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내용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인터액션 메이커 샘플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초기에 저희 설정을 할 때 그 저희 개발신분들이 실제 플레이 하다가 어떤 포인트가 좀 교감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그 고민했던 내용들을 여기다 다 넣은 거예요 네 하나씩 취약도 받고 같이 논의도 해서 정리를 했던 건데 네 저는 어쨌든 2016년 10월 할로윈 파티 그때 이후로 G21 포텐셜 등을 포함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랑 한 약속들은 최대한 잊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It's not now 감사합니다 Human buff is not now 사실 그런 얘기 저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제가 말했던 것들 책임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했던 건데 여러분들 채팅 조심하세요 채팅 주의해주세요 채팅 방표입니다 업데이트 그대로 지켜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그게 되게 많이 힘이 됐고 왜요? 아 이거 할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지금 할 수 있나?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도 얘기 안 가니까 해야지 라고 결정한 것도 꽤 많아요 네 선거해주시고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네 15주년입니다 네 오늘이 15주년 생일날이에요 6월 22일 진짜 생일이라는 날이고요 이번에 15주년이라는 어떤 기념을 이 행사를 기념하면서 정영석 님 조심하세요 정영석 님 정영석 님 강태당합니다 그러다 어떤 추억과 어떤 추억의 기억의 순간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준비했던 것들이 판타스틱 멜로디였어요 오케스트라 보면 다들 기억하시죠? 네 유튜브 영상도 있어요 못 보신 분들은 영상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제가 어땠냐면요 그 공연이 끝나고 제가 아르페이지올 업데이트 공개를 했잖아요 그때 한 번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네 여러분 채팅 조심하세요 진짜 막 울뻔했어 눈물 질질이 막 바로완트야 바로완트야 네 그래서 그런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했었었죠 잠깐 볼까요 하여튼 회장하는 쪽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바닥에 앉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네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어? 어?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해버렸어요 리듀미님 감사해요 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야되는데 저 진짜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해야되는데 영상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지금 패스시켰거든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가 되버려서요 어? sorry I can't tell you 저 사실 저 드릴 말씀이 이미 있는데 그거를 다 못 드리고 저는 감사합니다 가야될 것 같은데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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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좀 기다릴 걸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이거 누르면 아니 지금 잠깐 PT 조금 맞춰주시는 거로 하구요 음 어쨌든 지금 아마 이제 제가 15주년을 준비하면서까지 이야기들을 되게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 유저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만들어 가고 있는 마비독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준비를 했던 내용들이구요 네 그 다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여름에는 뭐 할 건데 여러분 여러분 이번 여름 업데이트 뭐 할 것 같아요? 여름에 여름에 뭐요? 네 메인스트림 네 정년계 정년계 네 네 아 네 다 들어 드리고 싶어요 전부 다 드리고 싶어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 그 메인스트림 업데이트 있잖아요 메인스트림 업데이트 메인스트림 업데이트 어 개인적으로 지금 챕터7이 지금 G22, G23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당연히 G24 다 올 것 같잖아요 네 너무 뻔해 너무 의외성이 없어 그렇게 의외성이 없이 그냥 G24 그냥 나오면 되겠습니까? 네 네 네 유큐끼미 감사해요 해석 감사해요 글쎄요 글쎄요 정말 G24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기대가 되시긴 하나요? 네 근데요 되게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그 챕터7의 시나리오를 쓰신 분들이 여기 다 있어요 네 그리고요 심지어 거기를 아트를 그으신 분도 다 계세요 지금 다들 여기 관계자표 딱지 있잖아요 그거 다 숨기고 하하하하 다 다 넣어놨어 지금 네 과연 뭐가 나올까? 계속 감사합니다 될 것 같은데요 차라리 처음부터 열어주시면 그 뒤로 넘길게요 네 네 300명 돌파iga 이거 지금 오 네 아 이 이 자리에서 오케스트라 공연 때도 그렇고 유저분들이랑 만나는 이 순간 그분들도 정말 감동이 말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답해 드리고자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아마 덥고 좀 공간이 힘들고 하실 부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들이 조금 널리 양해해 주시고 조금 더 이해를 주시면 저희 개발실에 계신 분들이 좀 더 힘을 얻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프로포스에 나누어가요? 저거 나온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챕터 7은요. 아퍼팔렉스로 출발한 이 챕터 7 같은 경우는 총 3장으로 된 거는 이미 아시죠? 네! 네, 그게 원래 기승전 결의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총 7개의 시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죠? G22, G23 나왔으니까 클라이맥스가 나올 때쯤 된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준비하고 있기는 해요. G22 때는 처음에 베로 등장이 나왔었고요. 그죠? 덤달의 계단이 처음에 새롭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니 모를, 네. 대홍수가 일어났던 거친 폭풍의 노력들이 있었었죠. 그리고 챕터 7, 항상 제가 메인스트리 업데이트 하면서 같이 특성 업데이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곳곳에서 특성들을 같이 플레이 하시는 것들을 봤었고요. 그래서, 이거 저 뒷모습 맞아요. 저 이런 거 있는데 뒤에서 찍어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올해는 어떤 걸 할 것 같습니까? 네! 그 얘기를 지금 말씀드렸는데 G23! New Main Street! New Main Street! 오! 300명 넘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로젠젠!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해해 주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2019년 7월 18일날 네! 1차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나리오 G24에서 이야기해 주신다면 새로운 스트림입니다. 클라이버스로 가장 중요한 보임스트리 어? 지금 여기 가운데서는 제가 사진 제일 많이 찍히겠죠? 네! 곳곳에 나타나는 새로운 시련들을 나타날 거고요. 그리고 얘기할지 아까 전에 토리협공 나온다.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죠? 네! 토리협공들 분들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정말 검은다리보다 정체의 복제여, 그 다음에 의들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우! 그리고 G24는 어쨌든 총 3개의 시련이 전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검은다리 교단의 존재의 의의와 행동의 목적이 밝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모님의 제로 영웅과 풀리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 부분들을 같이 풀어나가 볼 예정입니다. 제로 영웅들도 나온다는 소식! 자! 지금부터 살짝! 제가 아주 살짝! 제가 아주 살짝! G24에서 다루게 된 어떤 새로운 에딘같이의 새로운 시련에 대해서 살짝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G24의 대응수가 오! 이거 디아블로? 디아블로 아니야 이거? 기억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티리혜 아니에요 티리혜? 이번에는 또 다른 어떤 또 검은다리 세력의 어떤 어두운 그림자들이 드릴지 참 궁금하네요. 어느 날 하늘에서 월석이 낙하에서 실제 에빙전역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생기고 아찔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밀리시아 부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이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아까도 제가 이따가 답변 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벨버스 대리국에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는데 네! 사실 이 토리협고 이거 대륙이어서 진짜 개혁이 욕이 너무 많고 진짜 되게 많은 이야기를 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픈하기 힘들 것 같아요. 네! 그치만 저 앞쪽에 계신 분들이나 저 쪽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네! 지금 어 아멘홍게틸 옆에 있는 어쨌든 성소 쪽으로 해서 토리협고 준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역시 G24에서 같이 네! 보시게 될 것 같고요. 자! 챕터에서도 항상 다뤘던 제가 특성에 대한 것들은 이번에도 3종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드나마 나갔어요. 자! 여러분! 잠깐만! 여러분들 이번에 SNS나 팩사이트에서 여러분들 의견 되게 많이 받았어요.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갈증미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막 렉 좀 들어주세요. 아 저 저도 막 사실 저희가 시스템 업데이트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고요. 정렬의계는 없나요. 네 손발 그래픽 개선해주세요. 손발 손발 핸드 핸드 레그 그래픽 너무 하고 싶어요. 밀레시안 유저 여러분들의 소화가 많고 정말 저희가 이것들을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돌려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사실 정령 업데이트 진짜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정령이 가진 어떤 고유한 특징들을 유지하면서 어떤 컨텐츠의 재미들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개발실에 굉장한 큰 부담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정령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또는 어떤 개인들의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개인이 가진 생각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계속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미련을 계속 받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진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약간 여기서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라고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께 꼭 도답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뭘까요?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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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셨던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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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기다리셨죠 네 네 이번 업데이트 신규 정려 무비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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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러분들한테 했던 약속들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지금부터 정려 얘기해 드릴까요? 네 해드려요? 예 사실 개발실에서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왜 하지 말라 그러냐면 아주 개발이 완료가 안 됐는데 이 완료 안 된 거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 여기서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저 돼 돼 돼 돼 돼 네 언제 업데이트 하냐면 와우 한 달 뒤에 한 달 돼요 한 달 드려요 새롭게 바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렬 의원회가 신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실제 그동안 되게 불편했던 대학 이정 이런 일상 대화들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게 할 거고요. 외형에 대한 어떤 강화들도 같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션, 제가 인터넷션 메이커에서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정렬 개편에도 인터넷션 메이커는 같이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불편함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죠? 정렬 키우는 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보통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편 전과 개편 후에 얘기해 줍니다. 네,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계절 엔치인트 엘 등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세 개. 캐릭터랑 세 개야. 정렬 세 개. 제가 포인트야. 세 개. 특히 지금까지는 캐릭터랑 한 개만 가질 수 있었던 정렬들을 최대 세 개까지 가질 수 있도록 주장하려 합니다. 세 개, 세 개. 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개양 가능한 무기들이 딱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무기. 특히 이벤트에서 특정적인 무기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둘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일반 수리 가능. 그 다음에 일반적인 수리 기능과 그 다음에 무기별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정렬 자체 무기에 고정돼 있는 정렬이 있었던 형태였잖아요. 그 부분들을 전부 해제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원하는 무기에 내가 원하는 정렬을 계약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교감이라고 해서 아까 인터렉션 메이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역시 인터렉션 메이커를 통해서 실제 정렬의 아이덴티티는 정렬과의 교감이고 정렬과의 대화들인데 그 부분들을 되게 강화만한 차원으로 이런 키워드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인터렉션 메이커들을 가지고 내 취향에 좀 더 맞게 편집하고 추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에요. 여기서부터가 뭐냐면 개발실에서 아직 완료 안됐는데 오픈해도 돼요? 되죠? 그래서 함께하는 정렬에서 실제 계약이랑 정렬 이전이라는 UI 자체의 형태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실제 무기들을 계약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그 무기의 정렬들을 계약하고 관리할 수 있는 UI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고 포인트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 또는 성장에 대한 방향성들을 설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고요. 역시 무엇들을 활용한 어떤 기본적인 차이들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이템 줄 때! 와 드디어! 드디어! 한 번에 많이 줄 수도 있고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드디어! 드디어 진짜! 특성을 통해서 더 강해진 정렬! 아 여러분들 되게 뜨거운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아 진짜! 네 저는 특성률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더욱 강력해진 정렬 무비들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외화한 거야 새로운 것들을 추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완성 관계가 아니고 개발 진행 중에 제가 몰래 허락 없이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제 정령과의 첫 만남들을 굉장히 임팩트 있게 연출하기 위해서 더 신규 연출들이 포함되고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이제 계약을 정령을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순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키워왔다! 킴 딥이 키워왔다! 내 정령과 터럭 할까요? 그래서 그 아이를 실제 클래식 정령이라는 워딩으로 좀 정리를 했고요. 그 클래식 1 정령 무기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대로 클래식 정령 무기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성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신규 정령 무기로도 교환이 가능합니다. 교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미 50대 뱀까지 키워놨는데 대개 이 힘든 비용을 키워가지고 신정령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너무 힘들잖아. 다시 키워야돼?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실제 두 클래식 정령 무기에서 어떤 성장되어 있던 비용들을 어느 정도는 보정해서 다 이관을 시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해져서 돌아온 아 여기까지가 정령 관련한 얘기들이었고요. 이거는 서브예요. 서브인데 좀 더 강력해서 돌아온 한 가지가 있길래 제가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울라던전의 베테랑보드 컨셉 자체는 어떻냐면요. 15주년 기념에 해당하는 울라던전 베테랑보드예요. 어떤 뜻이냐면 유저분들이 사실 처음 옛날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맨날 울라던전 밑에서 만났던 쥐, 박쥐, 거미 그런 친구들을 또 만날 거예요. 그 디자인 측면을 가격적이면 그대로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대신 그들이 최상위 난이도 현재에 있는 울라던전의 가장 최상위 난이도인 베테랑 난이도로 추가가 돼야 될 점입니다. 쉽다고 약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실제 그래서 다양한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15주년 기념에 맞춰서 옛날의 어떤 추억과 향수 그리고 내가 되게 힘들게 울라던전에서 사냥을 했었던 그 감성 그죠? 그 감성 그대로를 느낄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베테랑 모드 베이스로 뉴비가 되셨습니다. 400명 달성! 축하드리고요. 이제부터 준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은 이와 같습니다. 자, 오늘이 22일이죠? 네! 내일 모레 이틀 뒤에 6월 24일날 공개 테스트 서버에 자, 정령 무기장 특성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4일 이후 사전 이벤트가 들어갈 예정이고요. 7월 18일 G24 1차 업데이트되고 그 다 바로 한 주 뒤인 7월 25일날 정령 개국이 개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여름 이후 자, 여기는 여기는 여름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여름은 아닌데 현재 마비노기가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 제가 할로윈 파티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애니메이션! 아, 마비노기에서 이런 걸 하려고 해요. 애니메이션하면 애니메이션. 그런 맥락처럼 마비노기가 어떤 것들을 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해요. 1차적으로는 경매장 경매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사실 좀 알기가 어려워요. 내가 실제 인게임에 접속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실제 홈페이지에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모바일로도 홈페이지 접속하면 바로 알림으로 내 경매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 있도록 그런 알림들이 추가될 예정이고요. 실제 그리고 다음으로는 채팅 시스템이 들어갈 예정인데 어떤 거냐면 실제 인게임과 아웃게임 그러니까 모바일과 그 다음에 인게임 그 다음에 PC와 인게임이 실제 채팅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생활용 콘텐츠라든지 그 다음에 신규 팬들 인터랙션 메이커들은 계속 진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메인스트림이나 전투 생활제 등 동독 밸런시 낭만공작 아르바이트 등에 대해서는요. 제가 굉장히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에 나아갈 예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만족스러운 부분이 좀 있으세요? 우리웅! 우리웅! 정말 저희가 완료 업데이트가 완료될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 사실 계속 잠 못 자고 밤새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때까지 많은 의견을 주시고 공개 테스트 서버에서도 테스트 해봐 주시고 의견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아름다운 업데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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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